오늘은 재활훈련으로 허옥옥에 갑니다. 거의 4,5개월만에 가는 것 같은데요. 병원에서 좀 빡세게 운동을 하라고 하길래 재활훈련하는 운동량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까지 계속 조심해야 된다고 해서 라이딩을 제대로 못했죠. 그런데 운동량이 부족하다. 더 운동해야 된다. 다덕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. 어필도 가보고 댄싱도 하고 이제는 제대로 다덕을 타라는 것이죠. 너무 좋네요. 파워곡이 예쁘죠. 정말 반갑네요. 이제 어필 시작인데 벌써 힘드네요. 아 힘들어. 어필 시작되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아 배수들은 쉬지도 않고 내려가는거 봐요 내려갑니다 배수들은 무정차겠지만 저는 펴야돼요 진짜 오랜만에 다운이라네요 역시 아라의 계절답게 라이더들이 굉장히 많네요 항상 내가 올라올 땐 없어 이렇게 내려갈 때만 사람들이 있어 와우 행복하니까 오늘은 공기압을 좀 더 내렸어요 앞에 70 뒤에 80 스램에서 건장한 만큼 넣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오우 공기압이 정말 좋아요 공기압이 낮으니까 반진동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리고 탕탕탕 이런 진동이 덩덩덩덩 이런 느낌? 그리고 오늘 하우고개 다운에서 과섭방부터 막 넘어도 별일 없네요 하우고개가 좋은 점이 이렇게 복귀할 때 인터벌을 할 수가 있어요 오우 방탄 공기압이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쁘idez 4시 전국 공기압이 진짜 바삭! 완전 빡세네요 저거 오랜만에 제대로 제작월도 탔네요